오늘도 날씨가 좋네 자잘한거 딱히 딱 놓고만 자잘한거 타러 가보지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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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번째 퇴근 왜그래? 아무것도 안없었어요 못봤네 어떻게 너무 당겨 누가 바꿨으니? 아니 설득 그냥 넘어졌어 하나 둘 셋 아프겠다. 아니 아예 저기 오른쪽으로 기대고 있다가 왼쪽으로 기대고 있다가 오른쪽으로 살짝 힘 빠져가지고 오른쪽으로 넘어간 거야. 그냥 저기 변속이 안 나게 해. 까졌어 여기 살짝. 아 왜 또 고여 보여. Trending. gmentora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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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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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지나가면 돌아왔어. 지나가면 지나가면 막히는 거야. 엉덩이 안 떨리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. 보셨나요? 여기 깜고 났어. 모델은 괜찮은데. 보관전 괜찮으세요? 보관전 움직여 봐요. 여기 거기는 괜찮은데. 괜찮아요? 깜꾸면 안 나. 괜찮은데. 여기. 여기 아린 같은데. 따진 같아요. 따진 같아요. 옷은 멀쩡하지? 어떻게 밖에서 볼 수도 없고. 어? 밖에서 볼 수도 없고. 같이 갈게요. 저기는 특한데 많을 것 같아. 지나갈 걸 알았어. 그러고. 자전거 타다가 체험 넘어지네. 어이? 무슨 물음을 해야 돼? 나도 신호 바뀌면 가야지.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따라왔는데 팔아붓고 딱 박힌 거야. 말 끝나자마자. 쫙 달려왔는데. 이게 달리기이다 보니까 신호등 건너갈 때 딱히 일몰이야. 긴 거 발송됐는데? 메시지? 사람 울퉁받네. 차 온다, 차. 내가 바로 들어가야지. 몇 시죠? 12시. 반시까지 들어가야 되지. 이래도 1시까지 가긴 해야 되는데. 몇 시야? 몇 시야? 30분 안에는 전부 없지? 30분 안에는 안되지. 너무 작게 해요. 드시고 오세요. 먹고 가. 수고하셨습니다. 가요. 예. 수고. 네. 고맙습니다. 전해를 주신 구하셨습니다. 한참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야? 네. 안아야 되는데. 네. 없으면 못 사온다. 날아가야 되겠다. 네. 네. 음. 너무 많이 기다리고 난 가야 되겠다. 네. 음. 지금 더 기다려야 되겠다. 안녕? 오픈한지 지금 1시간 반 밖에 안 됐습니다. 별로 뽑는 거 없어. 기다려야 돼. 주워줘야 돼. 와... 한참 기다려간다. 별로 없어. 여기 빨라 해서는... 면이라. 응. 뱃뱃뱃뱃뱃뱃 저희가 앤을 탕수ацию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명이 확인하러 가고 싶어요 더פ은 뭐야 최근에 기록이 될 것 같아요 Thank you.